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행복해 오더행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양배추 한 통을 마트에서 3900원 주고 데려왔어요 이 양배추로 제가 얼마나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도전합니다 저와 꼭 함께 하셔서 건강 챙겨보세요 이쁘다 수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양배추로 요리를 하겠습니다 4등분을 하겠습니다 꼭 수박 잘리는것 처럼 요기 심지 부분을 자르지 않으면 요 상태로 만약에 보관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그런거 많이 보셨죠 요기에서 영양분을 여기에 있는걸 슈욱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요기 부분을 심지를 잘라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기서는 자요 치즈가 너무 작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너무 작아 치즈에ее 치즈가 너무 작아 치즈가 너무 작아 손잎을 넣어서 두분 osses 양념을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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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